고춧가루 좋은 곳 중에 거의 뭐 밥인데? 응 두 개는 잘 없는데 두 개는 더 나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소울에서 어떤 생활점으로 아 그런지 약간 혼나고 이미 칼타는데 딱 땡겨요 저녁땐 더igh 네 소울 삼성 도시 그 낙수 고향 좀 낙수 고춧가루 제주항공에서 탑승구 변경에 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7시 50분 출발 예정인 제주항공 208선 부산행 항공기의 탑승구가 19번에서 18번으로 19번에서 18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승린 여러분들께서는 변경된 18번 변경된 18번 탑승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라 헤비어텐션 플리스 더 보딩게임 4 제주의 어플라이 208파운드 포토산 해지빙 차이프롱 게잇 나인티 투게잇 에이틴 프리스텐바이 엣게잇 나에이틴 땡큐 스타러리언스 아시아나항공에서 탑승구 변경에 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타이버구석형 제주항 항공기의 탑승구가 17번에서 14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타이버구석형 제주의 항공기의 탑승구가 17번에서 14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손님여자분께서는 변경된 14번 탑승구에서 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여자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제주항공에서 거듭하여 부산행 탑승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 50분 출발 예정인 제주항공 208평 부산행 손님께서는 변경된 18번 변경된 18번 탑승부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248평 부산행 손님께서는 변경된 18번 탑승시기 바랍니다 고춧가루 제주항공에서 마치 기준으로 탑승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트 고춧가루 김가루 제주항공에서 마지막 탑승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